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대한민국에는 양평 힐링 기도원이 있습니다. 바쁜 삶에 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영적인 변화와 각성을 통해 자신이 변하길 원하십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원하신다면 이리로 오세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라마나요체단 양평 힐링 기도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한 3일 금식, 3일 철야, 3시간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김노기 목사의 강력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적과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살리고 개인의 가정과 영을 살리며 전세계를 향한 고금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양평 힐링 기도원에서 매월 영적 대각성 콘퍼런스가 펼쳐집니다. 김노기 목사를 주강사로 매월 펼쳐지는 양평 힐링 기도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뜨거운 눈물의 회개와 함께 영육 간에 결박된 각종 문제와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영적 갈급함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양평 힐링 기도원은 그레이스 실천사역전문연구원과 예사모 연합교회 그리고 불의 전차 부대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교회 공동체로 한국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벽을 기도로 허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는 기적과 은혜의 성지입니다. 대자연의 푸르름과 편안한 휴식이 있는 양평 힐링 기도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십자가의 묵상 동사는 내 자신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 부르지즘과 침묵에 균형 잡힌 영성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양평 힐링 기도원은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자연을 만끽하며 식사할 수 있는 공간과 서로 교제하며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힐링 카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는 철야 예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살리고 개인의 가정과 영을 살리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영적 허장 김노기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이처럼 양평 힐링 기도원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넘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양평 힐링 기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평 힐링 기도원으로 모입시다. 한 번만 참석해도 하나님의 임재에 잡히는 곳 양평 힐링 기도원 매시간 김노기 목사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한 고급 열정으로 무너져가는 세계교회의 회복을 위한 김노기 목사의 대장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불의 전차부대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르고 지역은 달라도 합력하여 영적 대각성을 위한 성령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시 한 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부흥에 앞장설 것입니다. 김노기 목사가 함께하는 양평 힐링 기도원 예배와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적의 성지 양평 힐링 기도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